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지금 생가치 1호의 행방불명에 나온 온천의 모티브가 된 도고 온천마을에 있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늦게 도착해서 일단 체크인 부터 해볼게요 도몬이랑 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포테스처를 설명드리면서 바깥에 안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씌우라고 해서 온천물에 바를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마솥에는 온천물에 타맹이라를 만들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상상의 대욕장이라서 모교당 아 모교당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좋다 되게 조용하다 아니 근데 방이 왜 이렇게 커?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보장당고라고 해서 보장당고? 당고 아 당고 당고 아 나 당고 당고가 뭐야? 아 어떡해 볼 같은 거 발라가지고 네 그렇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어 여기는 왜 침대가 있어요? 프론트에 말씀해주시면 바삭 있어 아 저 여기 좋아서 좋아서 아 네 그리고 이쪽 화력장 보시면 유카타가 들어있어요 유카타? 소 중 아 여기 색깔 너무 이쁘다 회색깔 악기 연주 이벤트는 지금 밤 9시부터 악기 6시부터? 네 제가 악기를 연주하면 돼요? 아니 아니 듣는 거겠지 아 듣는 거 듣는 거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 들으면 이벤트예요? 네네 아니 들으면 이벤트가 아니고 이벤트로 이렇게 아 듣는 거라고 연주 듣는 이벤트 궁금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주셔가지고 다 이해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러면 유카타를 믿고 온천마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해지기 전에 얼른 한번 나가볼게요 아 배 온천 쪽이면? 여러분들 여기 걸려있는 게 온천마을 걸어다니면서 사진 예쁘게 찍으라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손수건으로 온천 갔다가 발 닦더라고 오 좋다 오 와 이거 타고 쓰끼러 가는 거야 아 이거야? 어 하이도너 고마워 하이도너 아 이런 버스는 처음이야 또? 아 너무 좋다 여기 뭔가 버스도 온천같이 생겼어? 우와 여러분 내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 옷이 마을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치? 어 너무 이쁘다 여기 오빠 어 오빠 여기 있는 게 유명한 시기타 아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폭이 좋다? 어 너무 좋다 진짜 아 이게 진짜 일본 갬성인가? 이게 일본 갬성입니다 근데 왜 우리 밖에 유카타 안 입고 있어? 그니까 좀 민망하기도 해 어 그치? 뭐 휴견인가? 어 귀여워 어 타올 쳤는 척이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색깔이 예뻐? 응 봐봐 어우 귀엽다 이거 진짜 여러분 방금 직원분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일본 여성분들이 선물할 때 이런 걸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럴 거 같은 게 엄청 부드럽고 좋아요 재질이 나 완전 넷차에 차왔어 뭔데? 이상해 너무 이쁜데? 이거 얼마야? 55,000원 진짜 고마워 저는 이거 네 그럼 몇 명 ? 이거는 몇 가지? 1,132원 우와 제가 문장을 좀 공부했거든요 계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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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시영 고매했습니다 뚜렷하다 여러분 여기 앞에서 오렌지주스를 맛별로 이렇게 지금 막 먹었었는데 줄주스요? 음 오 오렌지가 아니고 줄주스요 가보자 이렇게 매장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아 몰라 그치? 저는 아래로 먹을 수 있대요 이 팩을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3개를 맛볼 수 있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저기 수도꼭지에서 3개의 맛을 볼 수 있대요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 너무 끝까지 따른 거 아니야? 안아깝게 하려면 끝까지 따라야 돼 돌릴 거 같아 약간 신맛도 있고 안맛도 있고 아 맛있다 다음 것도 먹어볼래? 다음 것도 똑같은 거야 너무 조금만 더 어떡해 어떡해 딱딱딱 눌러 담아야지 너무 그렇게 살지는 마 너무 그렇게 살지는 마 쥬어있어 키움이 맛있대요 아니 완전 애취야 키워맛이네 키워맛이네 가위가위가 지는 사람이 다 마시자 우리 이제 곧 밥 먹어야 돼 안 넣은 거 가위가위고 가위가위고 원래 이런 거 파다는 사람이 지는 거 알지? 먼저 타세요 소정이는 싱글을 좀 잘 먹는 편이긴 해요 뭐하고 잘 먹는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곧 요칸에서 전학습사가 예약이 되어 있는데 버스 기다릴 동안 여기 조긋탕이 있어요 조긋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 앞에 한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소정이 굉장히 나름해 보여 엄청 뜨거워 어느 정도의 온도가? 적당한 정도? 이 짐을 봐 나만 할게 아니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조긋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가면 또 있고 저기 가면 또 있고 이렇게 굳이 요칸에서 앉아도 여기서 운전하면 돼 근데 진짜 미안한데 버스 왔어 소정 나머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지? 반응 반응 고마워 반응 반응 고마워 반응 이거 봐봐 너무 맛있겠다 이거 봐봐 이렇게 설명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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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듣는거야? 응 못 알아들었어 그냥 불 켜줄까? 이거 이제 먹을래 이거 근데 여기도 음식 굉장히 훌륭하네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온천에 오면 온천 식사를 즐기는 게 일본의 문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난 소라. 이 새우나는 데코레이션인가? 먹는 건가? 너도 집게 하나가 그렇게 길어? 그럼 뭐야 이게? 나도 이런데? 양념이 되어있어. 맛있다. 다시 전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글무글 무글 무글 다음번에. 다음번에. 못하네. 몸을 참고네? 무형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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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아 또 그런 거 써먹을까?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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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글무글. 응? 오케이. 베이스 잡을 거야. 아 베이스 잡을 거야? 아 네. 같이 먹으면 다 뺏기는데? 스프링을 넣습니다. 우와. 사시미. 사시미. 어 이거 아이스래? 아이스래? 우와. 나 스프링 중 줄 알았어. 오 진짜 아이스다. 천천하게 하려고. 우와. 천했지? 진짜 좋고 맛있네. 음. 음. 여러분 이 아이스 때문에 엄청 시원해요. 그러니까 엄청 차가워요. 그냥 엄청.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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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킷 타면서 미끄러지는 식감이에요. 그렇게 뭐였어. 이거 진짜 큰 것 같아. 자아악. 좋아. 잘 익는다. 근데 오빠는 해산물 봐요? 고객님 봐요? 하나, 둘, 셋! 해산물! 아 왜 말 안 해? 해산물. 왜? 너 같은 거 안 나오면 또 이따 집에 가서 너 때릴 거잖아. 음. 음. 고기 너무 맛있다. 이거 딱 먹고 디저트 먹고 원천까지 하면 퍼펙트 진짜 그럼 진짜 굿모닝 여러분 나를 왜 찍는 거야? 편하네요 편하네요 아침부터 여러분 저희는 오늘 시마나미 카이도라는 약간 라이딩의 성지로 불리는 곳에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 알겠어 이제 가야 돼 빨리 가자 여러분 드디어 시마나미 섬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슬슬 라이딩을 시작해 볼게요 근데 날씨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다이제보 드쓰 다이제보 지금 저분이 여기 가이드분이시래 이분이야? 하시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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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 진짜 좋아 이거 よろしく 오메가이시마스 안녕하세요 왕시곤데 아そこに見える 구르시마おはしを渡って 도때모이이ですね 이해하신단다 어깨 右 右 右 右 左 左 左 左 左 左 左 あ 천천히 左 여러분 그럼 헬멧이 조금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ready? ready? ready go go 갑니다 여러분 이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라 너무 편해요 진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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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지금 다리 위를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건너고 있습니다 와 내 뒤에 바로 다리 보인다 조금 엘리베이터가 그러니까 이 바이크 투어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아일랜드가 있대 어 진짜로? 어 go go 조심해 조심해 아니 자전거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삼아 간다고 아니 근데 아까 모래받이 좀 보이긴 했거든 그거 같아 아 진짜? 어 arigato exilem oледен 아일랜드에 10명밖에 안산대요 콘도님? 콘도님 반말인가? 콘도님 콘도님 천천히 갑시다 근데 나는 진짜 스트레스 싹 풀리는 기분이야 진짜 진짜 다리 진짜 높긴하다 원래 이런데 낚시하시는 분이 김요리잖아 거기 대신 나 진짜 나 물 색깔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낚시하시는 거 아닌가? 먹으래 여러분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잠깐 내렸거든요? 근데 여기 또 물이 빠지면 보이는 동굴이 따로 있대 아 진짜? 아니 갑자기 이런 산책로가 나온다고? 그냥 엉덩이 아팠는데 다행이다 와 이렇게 해서 바다로 연결되네? 조심해 아니 몸개그? 방금 자전거 못할 뻔했어 지금 물 빠졌어 동굴 보인다 아 그럼 물이 여기까지도 차는 거야? 보이네 오오오 내려갈 수도 있나봐 나 뛰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도 봐봐 근데 이게 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치? 너무 예쁘다 조심해 미쳤지? 우와 대교 다 보인다 여기서 우와 오 갑자기 클라이니? 아 여기 앉아서 명상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위치가 우와 둘이 앉을 수 있는 거야? 잠깐만 이거 내려오다가 발이 빠진 거 아니야? 흠 흠 흠 아유 잠깐만 이래서 몸이 무거우면 안 된다니까 아니 난 솔직히 사이클링 투어라고 해서 사이클만 탈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 이런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서 너무 좋아 아 경지 진짜 좋다 빨리 잡아줘 혼자 못 내려와? 아니 이거 좀 그래 지금 이게 미끄러워 빨리 빨리 아 여기 박았어 어디? 여기가 군덩이 박았어 박았다도켜 고노 횡모델 아 내 생각에 물이 이렇게 차면 여기까지 차는 거 같아 아니 진짜 그럴 거 같은 게 좀 젖어 있어 여기가 어우 그렇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 근처에 또 엄청 뷰가 좋은 전망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할 거 같아요 아 우리 아까 모빵 독수리 봤어 저거 진짜 독수리 아니야? 방금 날았어 아 내가 카메라로 최대한 확대했는데 독수리 맞는 거 같은데 와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투 이지 정말 쉬워요 오 진짜 너무 예쁘다 오빠 이거 찍어야겠다 우와 절경이다 절경 절경이란 말 맞나? 맞지 어 절경 진짜 너무 예쁜데? 여러분 이제 전망대까지는 한 300m면 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후딱 올라가 볼게요 전기니까 후딱 가겠다 어 슝슝 나가 도착 도착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이따가 전망대인데 수가? 전망대 전망대 아 잠깐만 이게 더 힘든데? 자전거 타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데 와 확 트였다 확 트였어 오 도시 보인다 이마바리 이마바리 시티 이마바리 시티 아 이마바리 시티 아 이마바리 시티 아 이마바리 시티라는 곳이래 와 전망 너무 좋다 아 진짜 잘 보여 이거 근데 돈도 안 넣는데 잘 보인다고? 사람도 보여 아니 수정 어? 여기 돈 넣는 거라니까? 근데 보여 진짜 멍이 아니야 한번 봐봐 보이지? 이거 공짜다 이거 무료 데스네 무료 데스요 와우 무료 근데 여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되면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어 한번 해봐 와 진짜 잘 찍는다 어 보여? 어 보여 보여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이는 시점 바로 이렇게입니다 어 여기서 한번 먹고 가자 우리도 여기 또 뭐가 있네 사이트상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메리메리 데리셔스 메리메리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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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컵 컵 뭔가 로컬 맛집 느낌이야 어 냉장고 대박인데 우와 뭐 더 뿌려주세요 후춘가? 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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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솔 아 솔 어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수박에도 소금뿌려먹는 사람이 있긴 하잖아 진짜? 아 들어본 것 같긴 하다 단짠 단짠 이따가시나 와 이따가시나 이따가시나 미니크 미니크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긴장될까? 쉽게 슈퍼! 이 어메이데들스! 이 어메이데들스! 이렇게 자전거 타고 정상에서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난 앞도 그리워. 실습해요, 오빠. 여러분, 저희가 점심을 먹을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너무 배고파. 그니까. 근데 여기가 민가를 개조해서 만든 레스토랑이라고. 근데 헬멧은 서서? 아, 근데 서서야지. 마당이 너무 예쁜데? 아, 여기도 이뻐. 아니, 여기 다 이쁘냐, 여긴? 아니, 오션비야, 심지어. 미, 이치, 피슈, 이치. 아, 예. 여러분, 저희가 진짜 자전거를 한 3, 4시간 탔나? 더 탔나? 진짜 3시간 이상 타나? 어, 영상이 진짜 1분겠지만 근데 나는 너무 재밌었어. 맞아. 그치? 솔직히 찬바람 맞는 게 약간 싫었긴 한데 맞아, 목도 조금 싫었고. 그거 빼고는 경기 자전거랑 쉽게 나가서 너무 재밌었어.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피슈. 피슈, 피슈. 네. 감사합니다. 오오. 고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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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맛있겠다. 밥과 다 사심이네? 너 이거 먹고 싶지? 이건 약간 갈비찜같은데. 밥 맛있게? 아니야, 나 이것도 잘 먹었어. 마지막 게다? 응, 나 이것도 잘 먹었어. 와, 근데 진짜 둘 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 나 이것도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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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음. 중간중간 연화를 터지는 게 너무 좋다.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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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부드러운데 갈비찜이. 음. 진짜 갈비찜 맛이지? 난 내 거 만족. 보자. 음. 음. 이거 다 먹으면 만납하는 곳까지 잘 잘 줄 수 있지? 잘려야지. 그래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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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고마워!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사이클링 투어도 재미있게 잘 마쳤는데요. 알아보니까 여기가 CNN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이클링 코스 7개 중에 1개더라고요. 진짜 라이딩 좋아하신 분, 그리고 진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편안했어, 전기 자전거가. 맞아. 그리고 어제 저희가 수건을 샀잖아요. 엄청 많이 더. 그게 사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산 거였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드릴 예정이니까요. 더보기라는 걸 참고해주세요. 수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 그럼 오늘 영상 끝! 안녕!